만능아이돌 인재양성학교 만능아이돌 인재양성학교 공구스쿨에 입학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개 주면 다섯개 있어요. 아! 여섯! 아! 여섯 개! 아! 잘했어요. 아! 아! 반찬! 반찬! 아! 아! 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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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토너먼트 바로 할건데 자기가 현타가 오면 바로 지는 거 알았지? 정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붙여버리겠다는 의지로 애교를 해 알았지? 현타와의 싸움을 해 알았지? 자! 처음에는 우리 창빈이와 현진이가 앞으로 나와서 보여주겠습니다. 아! 아! 자! 준비 되셨죠? 자! 하나! 하나! 둘!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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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상! 열정상 반개씩! 아!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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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아! 황현진 나와! 황현진 나와! 아! 황현진 나와! 황현진! 아! 다 들어가! 말 안 들으면 다 뺏을 거야! 얘들아! 아! 말 안 들으면 다 뺏을 거야! 황현진! 황현진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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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학생 중에 제일! 최고령자! 그렇지! 최고령자! 그리고 조강 미남이지! 리노! 찬! 나와! 아! 예에에에! 자! 준비됐죠? 네 자 준비 시작! 오! 사리 진짜 기다려주셔서 앗 Bruce 야 저거 현태 온 거 아니야? 애교였어 애교 애교야 확실해 아 이 사람 정말 확실해 아니 늘리 Ivory 풀렸는데 야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자 몇 번 더 해봐 어 귀여워 귀여워 가수 둘 다 가져 와 뭐야 저도 괜찮아요 Testament 그럼 찬인이나 나서 찬이는 열심히 했으니까 자 스테이션이자는 찬이였어요. 그 다음은 정인이와 승민이의 토너먼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둘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이거 못하겠네. 아니야 아니야 승민아 나는 너를 믿어. 아 이현이 친구 되게 그렇다. 아 이현이 귀여워 지금 벌써 귀여운데 귀여워. 아 이현이 귀여워 지금. 자 준비됐지? 준비 시작! 만족해? 나 손 약한 것 같아. 손 약한 것 같아. 약간 졸었어. 그치? 시원 이어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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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보면서 에엑 이런 표정이 줄 수 있어야 돼. 굳이 귀엽지 않아도 돼. 귀여운 거야? 자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거예요. 준비 시작! 아! 둘! 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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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가져와. 둘 다 가져와. 야! 야! 둘 다 귀여웠어. 둘 다 귀여운데 대신 승자는 승민으로 할게. 나는 개인적으로 승민이가 더 마음에 들었어. 승자니의 얼굴을 해놓으면서 잘했어 잘했어. 내가 인교 봤지? 뭘 본 건지 모르겠어. 좋아. 이번에는 딩고 고등학교를 16년 다닌 우리 조상 한 분과 여기 온 지 16일째 된 교환 학생 필릭스를 모셔보겠습니다. 자! 다들 박수로 모셔주세요. 3일째 겠이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야? 우진아 난 너한테 기대가 정말高 pem комментар Everything 스키 너한테 커! 아니야 나는 준비 시작 strength 긍어放 뽑기 ! 뽑기 할 수 있어 우진아 난 너 믿는다니까? 넌 내가 본 상황에서 제일 귀여워 난 너 믿어 할 수 있어 알았어 다시 한 번 기회를 줄게 시작!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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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보다 약하면 어떡하냐?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 어때? 그만해줘 두 번 했잖아 두 번 두 번 했잖아 두 번이요 두 번이요 두 번 했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잘했다? 수준을 들면 돼 우진이 더 보고 싶은 친구 어디? 더 보고 싶은 친구?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자 힐링스 야 역시 내 느낌과 내 모든 건 다 너에게 가고 있어 우진아 가져와 우진아 가져와 우진아 가져와 우진아 가져와 우진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알았지? 어 아 미안해 릭스야 앉아라 아 쉽지 않아 아 쉽지 않아 아 쉽지 않아 산 현진 자 아 현진 너무 기대돼 내가 왜 기대돼 자 현진한테 맥스턴노이스 와 자 찬이한테 빨리 나와 하하하하 그래 아 돼 자 준비해 시작 나는 힙합인데 화이트 와 야 너는 내가 그냥 줄게 야 너가 떠올랐어 감사합니다 차이도 하나 줄게 차이도 하나 줄게 오케이 자 그 다음 엉덩이 조금만 더 올려봐봐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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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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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찬이 내려가자 현재리 너희들 갖고 싶어? 그런데야? 너 내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해 오늘 자 그 다음 한 마리 끝낼 수 있어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동지구나 아 아 야 마음에 들어 현진아 너 나보다 낮게 내려가면 인정해줄게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너가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내가 인정할게 너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내가 인정할게 너 거의 무릎이 닿아야 돼 거의 거의 무릎이 닿아야 돼 야 대기 시간이죠? 그만큼 나와대? 어? 여기까지 하면 내가 인정 시작 여섯 대기 시간 여섯 대기 시간 여섯 대기 시간 철경이고 장관인걸 신이 주신 선물이 부족하지 않잖아 만족하는걸 이게 바로 여섯 대기 시간 열정은 가상했으나 당연히 전사했구나 가 앉아 찬이 가져와 찬이 몇 개 받고 싶어요? 어 해교로 해교로 몇 개 받고 싶어요? 두 개 안 해주고 나였으면 한 10장 주라고 나 10장 줬을텐데 아유 여섯 들어가 자 마지막 누구 남았죠? 승민이 우진 나와 아 막상막한데 자신감은 없네 승민이 오늘 왜 자랐는지 모르겠어 나 오늘 열정적이야 되게 승민이 승민이 약간 좀 이상해 뭐 약간 이상해 오늘 다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승민이 준비됐어? 아 됐지 오케이 준비 시작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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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아 이게 상사가 빨리 오면 되기 때문에 도발 잘 때는 아 근데 형 토모 안 돼 형 토모 안 돼 형 안 돼 형 형 아 형 형 형 아 아 형 형 아 형 형 형 형 형 형태야, 형태하면 안 돼. 형태하면 지는 거야. 오! 상큼해, 상큼해. 형태하지? 형태하지? 와 나왔던 이거 아 WhatsApp. 다 잘한다~! 야 야 야 이거 나 보내기 있어. 야 이거 끝났다, 이거 끝났다. 야 보내기 있어. 야 야 야. 잘하네. 야 너 내가 후하게 준다 10개로 쳐줄게 10개로 쳐줄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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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승리 잘하네 어? 승리 잘하네 열심히 한다 둘이 나는 정말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 우리 빅매치 한번 딱 여기서 봅시다 시작! 삐까삐까 나 밴 나 밴 자 우리 승리 우리 승리 꼬부기 야 진짜 와 진짜 뜨거워 액션 잘하네 너네들 콤비 야 아 아 아 차렷 차렷 야 나 반장 안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돌 아이돌 우리 가수 천천히 물 나 꿈꿨어 하니 꿈꿨어 와 오 이거 내가 좀 맘이 녹았다 어그 빨개 어그 빨개 귀엽다 마지막이니까 귀여워 난 아아 제일 귀여워 승리 할 거 없다 소재 모아야 소재 모아야 소재 모아야 절경이고 장관인걸 신이 주신 선물이야 부족하지 않잖아 만족하는 걸 이게 바로 귓구리야 잘했어 이건 내가 결정 못내겠다. 우리 학우들한테 맡기자 승민이가 엄청 더 귀여웠다. 소주 찬이가 좀 더 귀여웠다. 자, 3대3이 나와버렸어 얘들아. 그러면 내가 마지막을 선택할게. 정말 귀여웠던 건 역시 승리! 말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자, 찬이 너무 잘했어. 너무 귀여웠어. 잘했어. 이제 슬슬 뜯어줄거에요. 알겠죠 여러분? 합주기가 됩시다. 아, 키, 합 누구야? 합! 키, 합 누구야? 나와 나와 나와. 키! 키! 이거 집중을 안 하면 돼. 이거 집중을 안 하면 돼. 아, 교수님! 서울에서는 합주기, 합 이거 안 하나요? 합주기가 됩시다. 합! 합! 아, 진짜로? 부산에서는 저렇게 하나봐요. 맞아요, 맞아요. 헐. 어부이하겠지만 뜯는 걸 다시 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뜯겼어요. 아, 아쉽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아이돌룩! 영영! 하나, 둘, 셋! 어밤! 어밤! 하나, 둘, 셋! 어밤! 제일 커서 이리 와. 너 참 오늘 컨디션이 좋아.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와, 두 개만 주세요. 자, 아이돌룩 영영은 관장, 재량, 게임. 카메라 짝기 게임인데 춤을 추다가 내가 섹시하면 섹시 카메라를 보면서 정말 섹시하게. 진짜 귀여워도 섹시하게. 그러다가 내가 카리스마 하면 진짜 카리스마 있게 해. 한번 보여주고 큐티하면 호잉 한번 해주고 이런 거. 제가 도전해보죠. 아, 역시. 디노. 오, 갑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준비. 시작! 큐티.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섹시! 카리스마! 프린트.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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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티 크리스마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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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티 프리 사위치마 아 큐티 큐티 baba 아 와 와 이거야 이거 와 이거야 이거 와 이거야 이거 택시! 와 잘한다 택시! 와 잘한다 택시! 와 진짜 잘한다 와 합격! 와 이거는 단점이야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신기해 외운 게 신기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몇 개 갖고 싶어? 20개요 20개? 자 잘했어요 자 우리 리노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리노보다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 현준이 한번 와 좋아요 좋아요 와 좋은데? 추천합니다 추천 추천 진짜 딱 멋있게 하잖아 힘들어 진짜 힘들어 너무 어려운데? 오케이 도전 준비됐어? 준비됐어 화이팅 한번 크게 실고 시작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자 처음에는 프리 보고 갈게요 프리 큐티 카리스마 섹시 카리스마 카리스마 오 카리스마 있어 섹시 워 천천히 존리 아 귀여워 아 네 알죠 알죠 프리 네 프리 어렵게 어렵게 섹시 카리스마! 카리스마! 프리! 큐티! 귀엽네, 앙칼! 카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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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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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키팅! 키팅!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카리스마!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섹시!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성공? 고한 성공! 성공! 오케이! 여섯 개! 여섯 개 찍어줬어요! 여섯 개! 여섯 개요! 민호 형이 제일 잘했다! 손! 손! 현진이가 제일 잘했다! 손! 현진이 잘했어! 세 명! 상빈이 형 잘했다고 해놓고 끝까지 안 들었죠? 민호 형이 너무 잘했어! 그러면 민호 형이 혀정입니다! 박수! 박수! 이 친구 다들 다능하네! 이 친구 다들 다능하네! 승리! 승리! 형 뭐? 오 마이 갓! 나이스! 스트라이킹! 한글자막 by 한효정